이강민의 잡지사 3월호 19번째 페이지 잡지사 구독자 선정 해외 패키지 여행 가이드로 만나고 싶은 스타 1위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여권이세요? 야권이세요? 민감한 질문을 처음부터. 덫에 걸릴 뻔했습니다. 방심하면 안 되죠. 혹 들어와요. 오늘 썬 문답 주제는 야권이 아닌 여권인데요. 썬 선생님의 여권이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해외 곳곳에 워낙 영역 표시를 많이 하고 다니셔서. 지금 저보고 지금 멍멍이라고. 아니 아니. 흔적을 많이 다니고 계셔서. 도장이 빼곡하지 않을까. 도장이 빼곡해서 붙이고 페이지를 늘리다가 이번에 보니까 포르나 기간 동안에 여권이 만기가 됐더라고요. 좋아갔군요. 그대도 나와갔다면. 그래서 이번에 다시 갱신을 했는데 파란색 남색 여권이 나왔어요. 아직까지는 좀 적응이 안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초록색 여권이 조금 더 끌립니다. 워낙 처음부터 초록색 여권을 써와서 그런지 사이즈도 좀 작고 이거 가지고 정말 입국이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 거기 있는 제 얼굴도 좀 어색하고. 그렇죠. 여권은 보통 한 10년마다 이렇게 재발급을 받으니까. 내가 나이 들었음을 확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지 않으십니까? 아니에요. 저는 약간 벤자민 버튼 같이 여권 사진이 점점 젊어져요. 회춘하고 있어. 점점 젊어지고 있다. 제가 처음으로 여권을 받은 게 1988년도인데 1988년도 여권 지금 보면 우리 아버지가 거기 계세요. 너 누구니? 벤자민 썬 김. 벤자민 썬 김. 어디 가시려고 여권 발급하셨어요? 저는 뭐 어디든 가보고 싶어서 일단 발급이나 받아놨고요. 고민 중입니다. 슬쩍 던져주세요. 저도 슬슬 출발을 해야죠. 이제요. 아하. 설렙니다. 우리나라가 여권 파워가 강하다고들 하던데 어느 정도길래 그렇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일단 올해 기준으로 가장 여권 파워가 강한 국가는 일본이에요. 일본. 비자 없이 193개국을 갈 수가 있습니다. 193개국. 거의 다 갈 수 있다. 이제 2위가 싱가포르. 192개국. 3위가 대한민국이에요. 191개국을 비자 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세계 3등이면. 그런데 이건 진짜 자랑스러워할 만한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믿을 만한 나라고 국력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뜻이죠. 국력, 외교력 이런 걸 엿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여권을 노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대요. 분실했을 경우에 이걸 가져가서 도용한다든지. 그래서 해외여행 가실 때는 반드시 여권을 항상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실하면 무조건 신고해야 됩니다. 그냥 재발급만 받으면 안 돼요. 영사관에 바로 신고하셔야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국민들이 자유롭게 해외를 오간 역사가 채 30여 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여권을 만들려면 반공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군요. 제가 그 세대거든요. 아버지 사진 때. 아버지 사진 때. 여권은 요즘은 다 구청에서 발급해 주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대한민국에서 여권을 발급하는 곳이 지금 광화문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3층 여권과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일단 들어가기부터 무섭네요. 그렇죠. 저는 또 집이 부산이잖아요. 아버지 서울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서울로 갔다 오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권이 바로 안 나와요. 지금은 없지만 각 지역마다 반공연수원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요. 반공연수원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해외 출국자들. 출장 가시는 분들, 유학 가시는 분들. 하루 종일 반공연수를 받거든요. 이건 그때 썼던 표현이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해외에서 체류 시 북괴 공작원을 만났을 때 대처법. 뭐 이런 것들. 받아보셨어요? 다 받았다니까요. 북괴 공작원, 간첩인 걸 확인하는 법. 어떻게 대처하랍니까? 말투 이런 거. 동무하고 접근하면 어깨 동무가 아니다. 그리고 특히 유학 가시는 분들은 중공 유학생들과 접촉 금지. 우리가 92년도에 중국과 수교를 했거든요.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은 우리가 갈 수 없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중공이라고 해서. 그 당시 우리가 대만, 자유중국이죠. 대만과 수교가 돼 있고. 저는 대학 처음 들어갔을 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가? 같이 수업을 듣고 있는 옆에 있는 중공 유학생들이 있는데.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나, 말을 걸어야 되나. 저는 배운 게 있어서. 이게 교육의 효과라니까. 옆에 있는 다른 한국 유학생을 보고. 옆에 중국 유학생인데 말 좀 걸어볼까? 안 돼! 안기부에 끌려가! 학교에도 안기부 요원들이 있대요. 그런데 제가 그때 무협지에 푹 빠진 상태였거든요. 물어보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무협지에 나오는. 본토에서 왔는데. 무협지에 본토에서 왔는데. 무협지에 나오는 화산파가 있는지. 김용 선생의 의촌도론기가 정말 있고. 중국 소림사 가면 정말 장풍 쏘고 그러는지. 난 안기부에 끌려가는 한이트라도 물어봐야 되겠다. 미하오. 워실 한고렌. 물어본 거였어요. 두귀노 소림사. 그러니까 그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하루 종일 반공연수를 해서. 반공연수를 한 다음에.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반공연수증이라고 수료증을 조그만한 거 하나 줘요. 수료증이 또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인기가 좋았냐면. 동네에 이제 그 이제. 당시 제가 성당 다녔 때였는데. 성당에 갖고 오면은 난리 나는 거예요. 같은 여학생들이. 오빠, 아빠 그게 뭔데? 이게 뭔지 알아? 이거 있으면 외국 간다. 외국 가. 오빠야 이거 있으면 외국 가라. 반공수료증 들고. 이게 이거 있으면 그게 여권인가 오빠. 아니다. 이거 있으면 여권 준다. 서로 보겠다고. 여권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권은 구경도 못했고. 여권 받기 위한 기본 절차인 반공연수증 보고. 와 이거 있으면 여권 준단다. 그래서 그거를 들고 부푼 꿈을 안고 반공연수증을 들고 기차 타고 서울 올라와요. 올라와서 저기요. 아저씨요. 여기 광화문이 어디 가는데. 가가지고 여기 정부종합청사가 어디 있는겨. 감사합니다. 가서 아직도 기억나요. 3층에 있어요. 3층 여권까지 이거 주고. 3층. 한 달 후에 오세요. 한 달? 저는 좋죠. 한 달 후에 서울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고 또 단계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군 미필자였거든요. 병무청에 가야 돼요. 병무청에 가서 출국 허가를 받아야 돼요. 가서 보증인도 필요해. 군 미필자잖아요. 귀국한다는 보증인 대꾸라고. 누굴? 가족을 데려와야 돼요? 가족들. 삼촌이든지. 심지어 직접 모시고 와야 돼요? 아니. 도장직에서 갖고 가면 돼요. 그래서 병무청에 가서 병무청에서 허락을 받고. 또 줄 서야 돼요. 대사관에. 대사관에서도 뭐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대사관에서 줄 서서. 지금 세종로 광화문에. 그것도 예약을 해요. 한 달 전에. 그럼 줄 서서 물어봐요. 대사가. 영어로 하죠. 그때 제가 영어를 못했을 테니까. 왜 미국 가냐? 그럼 옆에 통역관이 있거든요. 미국 뭐 하러 가시냐 물어보네요. 유학 갑니다. 유학 간다. 스타디. 그러면 또 한 달 후에 찾으러 오라고. 그럼 끝입니까? 아니에요. 또 뭐가 있어. 이거 진절머리 나서 갈 마음이 없어지겠어요. 그리고 김포공항. 그때는 인천공항이 없을 때거든요. 김포공항에 가서 김포공항 안에 있는 병무청에서. 병무청 출장 사무소. 이제 오늘 출국한다. 도장을 찍어야 돼. 거기서. 그러고 출국했습니다. 오늘 진짜 역사의 산증인만 해 줄 수 있는 얘기를 지금 짧은 시간에 몇 개를 해 준 겁니까? 반공수료증으로 여심을 홀린 얘기부터 해서. 반공연수증에서 쓰면 데이트가 가능했습니다. 나중에 더 자세한 얘기 좀 해 주시고요.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해외여행을 갈 수 있던 시기였습니다. 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신혼여행을 기껏해야 제주도 정도 가셨는지 알 것 같아요. 제주도도 마저 굉장히 큰 특급 여행이고 보통 온양운천 가셨죠. 이게 1983년부터는 심지어 50세 이상에 한해서 1년 동안 200만 원을 예치해야 여권을 내주던 그런 조건이 있었고요. 또 87년에는 제한연령이 45세까지 낮아지고 88년 1월에 40세로 7월에는 30세까지 내려가서 마침내 1989년에 전면 자유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40년 전에는 예치금 200만 원을 50대들은 냈어야 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거예요. 해외 나가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정말 해외여행이라는 건 꿈에도 못 꾸던 시절이었고 기껏해봤자 기껏해봤자 진짜 현실적으로 해외여행 갈 수 있던 나라가 어디였냐면 일본은 못 가요. 가도 쉬쉬했어요. 반의 감정이 그때만 해도 약간 강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일본 여행 갔다 왔다 해도 얘기를 잘 못해요. 그리고 대만 자유중국 정도고 기껏 약간 유럽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던 데가 홍콩이었어요. 홍콩. 홍콩 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계 이른바 짝퉁들 많이 사왔죠 그때요. 동아시아 정도였다. 동아시아 정도였다. 알겠습니다.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죠. 한국 최초의 여권은 언제 등장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현재의 여권과 비슷한 개념의 여권은 대한제국. 고정이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죠. 대한제국이 발행한 여권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권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가 남아있는 대한제국의 여권은 1905년도에 멕시코로 떠난 노동 이민자들 1033명의 여권이 처음이자 거의 마지막 대한제국의 여권이었어요. 1905년에 멕시코로 이민을 간 분들이 계셨군요. 왜 그러냐면 그때 멕시코에서 구인 광고를 낸 거예요. 멕시코도 흑인 노예들을 썼거든요. 그런데 링컨이 노예 해방을 한 다음에 인력이 부족해진 거죠. 그래서 멕시코 정부에서 그때 멕시코의 애니깽이라고 해서 용설란 선인장의 일종이거든요. 용설란. 용설란. 그거를 농장을 운영을 많이 했는데 왜 그걸 운영했냐면 선인장을 먹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섬유지를 끄집어낸 다음에 밧줄을 만들었어요. 밧줄 만들려고. 밧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용설란 선인장을 키운 노동자들이 없는 거예요. 흑인 노예도 못 쓰고 하니까 아시아 쪽으로 눈을 돌렸어요. 그래서 중국 노동자, 일본 노동자를 데려왔는데 또 모자라. 그래서 당시 대한제국에 온 거죠. 자 자 자 멕시코로 오십시오. 멕시코로 오십시오. 멕시코로 오면 돈 많이 법니다. 실제로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멕시코를 한자 표기로 묵서가라고 했는데 묵서가로 오시면 여러분 돈 많이 법니다. 야 개똥아 묵서가라고 하면 돈 많이 번다고 하는데 돈 진짜 많이 버냐? 난 모르겠다. 그런데 묵서가라는 나라가 미국 바로 밑에 있는 나라라고 들었는데 미국 잘 살잖아. 그렇죠. 밑에 있는 나라도 잘 살겠지. 뭐 여기서 이럴 바에는 우리 가자. 가서 돈 한번 벌어보자. 해가지고 대한제국 정말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그 대한제국에 있었던 우리 사회의 하층민들 여기서 이렇게 살 바에는 우리 돈 한번 벌어보자. 해서 아까 1000분 넘게? 1033분이 1905년 5월 15일 날 캐나다 국적이 일포드호를 타고 인천 제물포항을 출발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벨타고 멕시코로 우리나라의 거의 최초이자 대한제국의 마지막 여권을 들고 지금 검색해보시면 그 사진 나와 있을 거예요. 이걸 들고 출발을 해요. 40일에 걸쳐가지고 태평양을 건너갑니다. 고생이네요. 네. 세 분 돌아가시고 배 안에서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이 하나는 태어나고 거기서. 아 심지어? 심지어 태어나고. 그래서 멕시코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유카탄반도에 도착한 거예요. 아 유카탄반도. 여름에 평균 섭씨 45도까지 올라가는? 딱 도착해보니까 광고와 다른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더워? 광고에는 이런 내용 없었는데. 없었는데. 그리고 채찍질하면서 하루에 용설란 2천 개씩을 따고 처리하라. 손에 피가 마를 날이 없었대요. 아 노예네요. 아 노예였어요. 아 노예제도 폐지한 이유가 없잖아 그러면.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국제 이민 사기를 치는 거예요 멕시코가. 지금 멕시코는 아니에요. 당시가. 그래가지고 돌아갈 수도 없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하루에 10몇 시간씩 중노동을 하면서 여권만은 반드시 갖고 있었대요. 왜냐하면 4년 계약이었거든요. 4년 후에 내가 온 김에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나 고국 간다. 어떻게든 어떻게 해서 4년 후에 내가 돌아간다. 그래서 밤마다 이 여권을 보면서 이게 있어야지 우리는 돌아갈 수가 있다. 돌아오셨나요 그래서? 1905년이 하필이면 그 해예요. 을사드격이요. 우리나라가 외교권을 빼앗겨요. 그 말은 뭐냐면 여권이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모르죠. 저쪽이 멕시코에서 일하시는 우리 한인 노동자들은 이런 상황을 몰라요. 모르죠. 전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신문도 없고. 신문도 없고. 그리고 1910년도에 나라가 망하잖아요. 경실국시.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멕시코에서 일하던 노동자들한테 일본 당시 주 멕시코 일본 공사가 찾아왔대요. 너희들은 지금부터 우리 일본인들이라고. 여권 다 내놓으라고. 쓸모없다. 압수해갔어요? 아니요. 그분들이 무슨 말 하냐면 무슨 소리냐고. 우린 대한제국 국민이라고. 너 일본인이지 무슨 소리하냐고. 아하 이 사람들 정말 지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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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가지고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지금 너희 나라는 일본이 됐기 때문에 여권 다 내놓으시고 일본 여권으로 우리가 대체해 주겠다.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있어야지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갔을까. 안 믿겼을 것 같아요. 제가 그분들이면. 안 믿겼죠. 거짓말친구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농담하냐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안창호 선생님이 유카탄에 가셨어요? 그때 LA 캘리포니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실 테니까 유카탄 반도로 내려와서 한인 노동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실제 상황이 맞다. 상황이 이렇게 돼가지고 나라가 망했다. 하니까 노동자들이 펑펑 울면서 진짜였구나 이게. 그러면서 뭐 했냐면 십시일반으로 지금 임시정부들이 생긴다는 말을 듣고 십시일반으로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돈은 못 모으고 한 끼 밥 먹을 때마다 쌀 한 수저씩 모으자. 쌀 모으기 운동. 쌀 모으자. 십시일반 우리한테 그때는 쌀을 모아가지고 이걸 독립자금으로 우리가 보내드리죠. 그거 중에 노비 같은 삶을 사시던 중에 이게 잊혀질 뻔했는데 나중에 백범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상해 임시정부의 묵서가에 있던 우리 한인 노동자들이 쌀 모아가지고 돈 보내줬다. 독립자금으로. 당시 이제 1400원 정도를 보내줬다고 하는데 금액은 큰 돈이 아니에요. 쌀 모았기 때문에 이걸 보내주셨다는 게 나중에 밝혀졌어요. 멕시코 독립운동가시네. 그래서 그분들은 못 돌아와요. 왜냐하면 여권이 있어봤자 이게 무용지물이죠.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서 대부분 다 멕시코에 정착을 하시고 대다수는 멕시코에 정착을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쿠바로 이주를 하세요. 그렇구나. 쿠바로 이주해가지고 쿠바에 있는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어디에 참여하냐면 1959년, 1960년 쿠바 혁명 때 아 진짜 체계바라와 휘델카스트로와 함께 쿠바 혁명에도 참가를 하세요. 우리나라 분들이 상상이 안 가는 그림이에요. 그렇죠. 체계바라와 함께 쿠바 혁명에 참가하신 분이 그 유카탄반도에 도착하셨던 1033명의 후손들이었어요. 거기 또 한국분들이 계셨군요.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시면 멕시코의 한인 3세, 4세 특히 쿠바의 아바나에도 한인 3세, 4세 가끔씩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한국인들이 저기까지 왜 갔을까라고 하실 때 이거 이 대한제국의 마지막 여권 여권을 생각하면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이건 좀 가슴 아픈 역사네요. 진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역사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인류 최초의 여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왠지 또 인류 최초라고 해서 또 로마 제국 얘기 하나 했는데 무려 성경에 여권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다? 이게 무슨 얘기죠? 기원전 한 500년경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 자기 밑에 있던 느헤미아 성경에 나오죠? 느헤미아 성지자 그렇죠. 느헤미아라는 유대인을 다시 유대 땅, 가난한 땅으로 보내면서 증서를 하나 써줬습니다. 내 밑에 있던 느헤미아라는 사람이 지금 유다의 땅으로 가는데 이 사람의 안전을 보장해달라라는 서류를 써요. 우리도 여권 맨 처음에 보면 첫 장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여권의 소지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귀국을 여행할 때 편의와 안전을 좀 보장해 주십시오. 똑같은 뉘앙스의 글이 느헤미아한테 주어진 것이 어떻게 보면 최초의 여권이다. 볼 수 있겠군요.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제가 출연한 CBS 성경 애니메이션 알럽바이블의 에스라와 느헤미아 편을 보시면 이걸 제가 또 잘 고증해놨습니다. 여기 왕의 문서가 있어. 잘 보내주시오. 그걸 또 직접 나레이션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가 막혀요. 구독하시고요. 이러면서 깨알 피알 하시네요. CBS의 다 같은 자회사들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기원전 1300년 즈음에 살았던 이집트의 람세스 2세에게 여권이 있었다? 이집트는 그때 여권이 있었나요? 이집트 기원전 1300년 전에 여권이 있을 리가 안무하고 람세스 2세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 파라오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파라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투탄카멘, 소년 파라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는 마지막 파라오 그리고 람세스 2세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람세스 2세에게 실제 이집트 정부가 여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이집트 정부? 그때 정부? 아니요. 지금의 이집트 정부가? 현대의 이집트 정부가? 1976년도에 발행을 했어요. 왜요? 네?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람세스 2세 같은 경우에는 미라가 발굴돼서 전시가 돼 있던 상태였는데 수염까지 그대로 남아있을 정도로 보존 상태가 좋았어요. 미라 상태군요. 미라 상태가. 그런데 원인 모를 뭐에 의해서 미라 머리 쪽에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당국이 이거를 조치를 취하려고 했는데 당시 이집트 기술 가지고는 이게 조치가 안 되는 거예요. 알 수가 없군요. 이 곰팡이가 자꾸 점점 번져요. 이게요. 문의를 해보니까 프랑스 쪽에서 이게 치료가 가능하다. 그럼 보내라. 미라를. 보내겠다. 핸드의 프랑스 법 자체에서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체는 받을 수가 없다가 돼 있는 거예요. 아 또 그 법을 거기다 갖다 댔군요. 아니 그게 실제 법이었어요. 그렇죠. 아니 근데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체가 너무 이렇게 오래된 시체도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법은 법이니까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체는 프랑스 본국에 반입이 안 된다였어요. 그래서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집트 정부가 람세스 2세 여권을 발급을 했는데 실제로 여권 나왔어요. 그래서 사진 찍고 람세스 2세의 얼굴 사진 미라 사진 찍고 미라 사진을? 네. 거기 생년월일 있잖아요. 월일은 알 수가 없다. 그치. 태어난 해는 여권 나왔다니까 태어난 해는 기원전 1303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그 여권을 들고 프랑스에 시신을 보낸 다음에 방부처리를 해서 다시 보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연장자의 여권이 아닌가. 그러네요. 생년월일이 상상을 초월하는 양도다. 생년월일이 기원전 1303년으로 된다. 이렇게 미라도 사진을 찍어야 발급이 가능한 여권인데요. 그런데 이 여권 사진 규정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고 잘 나온 여권 사진을 건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권 사진도 비교적 현대에 들어 도입이 된 거라고 하네요. 예전에는 사진이 필요 없었나요? 1차 대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진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뭐가 있었냐면 신체 묘사. 진짜로 신체 묘사가 돼 있어요. 묘사를 어떻게 해? 이 여권 소지자는 키가 크다. 눈이 짝재기다. 인중이 길다. 그런 것까지? 뺨에 점이 두 개가 있다. 검버섯이 피었다. 검버섯이 피었다. 머리가 반쯤 벗겨졌다. 그런 민감한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 이강민 편집장님께서는 여권이 발행됐을 경우는 이 당시에 잘생겼다. 라디오계의 정우성이다. 그런 것도 써줍니까? 네?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내가 갖추고 싶은 묘사가 있으면 좀 부끄럽겠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진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인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정말 구체적으로 묘사가 돼 있다가 1차 대전이 터진 후에 이제 사진이 도입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독일 스파이가 1차 대전 때 독일 스파이가 미국 여권을 위조해서 영국에 잠입하려고 하다가 딱 걸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사진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죠. 그 사건 이후에 안 되겠다. 사진 찍어서 무조건 붙여라. 그러니까 신체 디스크립션 묘사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사진 보고 대조하겠다. 그때부터. 그런데 사진에 대한 규정이 없었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독사진이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있어봐. 비싸니까 사진이. 증명사진 이런 거 없을 테니까. 그래서 대부분 가족 사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내 얼굴에 동그라미. 여기. Who are you? in this picture. this this this. 반려견이랑 찍은 것도 가능? 네. 내가 들어가만 있으면 된다. 내가 들어가면. 그 당시 아마 자료사진 검색해보시면 나와요. 1차 대전 때 여권 치시면 정말 가족 사진이 붙어있는 여권이 있었습니다. 좀 훈훈한 매력도 있네요. 그렇죠. 여권 보면서 우리 와이프 잘 지내나 몰라. 이런 식으로. 여권이 사진 틀의 역할도 했습니다. 여권 색깔에도 나름의 규정? 규칙 같은 게 있습니까? 정확한 규칙은 없지만 그룹끼리는 동일한 색깔을 쓰는 바운더리가 있긴 있어요. 일단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다 붉은색 여권을 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EU 회원국이었을 때 붉은색 여권을 썼거든요. EU 회원국이니까 브렉시트 했지 않습니까? 원래 영국의 패스포트는 파란색이었거든요. 다시 파란색으로 바꾼다고 해요. 하나하나 다 떠나네요. 그리고 터키, 티르키에는 죽어도 무조건 우리는 빨간색 여권이다. 왜? 우린 유럽이다. 유럽이라서. 그렇죠. 유럽이다. 그리고 이슬람 국가들은 대부분 거의 초록색, 녹색이에요. 사우디아라메 국기도 녹색이잖아요. 그렇죠. 왜 녹색이냐? 이슬람교를 창시한 611년에 이슬람교를 창시한 무하메드가 녹색을 좋아했대요. 그게 그 이유입니까? 그 이유예요. 녹색을 좋아해서. 그런데 그럴만도 한 게 뭐냐면 사막 지역에서 약간 푸른 귀하죠. 식물이 생명의 상징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하메드와 이슬람교에서 녹색을 굉장히 귀한 색으로 쳐가지고 지금 대부분 중동 국가들은 패스포트가 녹색입니다. 또 약간 그런 그룹별로의 패턴이 있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붉은색 하면 보통 사회주의 국가의 여권이 그럴 것 같아요. 의외로 북한 여권은 파란색이에요. 그래요? 우리도 약간 파래졌는데. 파래졌죠. 우리는 또 백의민족의 나라니까 하얗게 하는 건 어떨까요? 떼타죠. 그렇죠.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직접 하시죠. 제가 하겠습니다. 또 바꾸라고요. 파란색에서. 끝으로 특별한 여권 몇 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북유럽의 핀란드 여권이 참 특이하다고 하는데요. 준비된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플립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거. 그렇죠. 애니메이션화됐군요. 플립북이 뭔지 약간 생소하신 분들. 우리 학교 다닐 때 수업시간이 지루할 때 교과서에. 추웠겠네. 막대기 사람 그려가지고. 페이지별로 손가락을 튕기면 사람이 움직이잖아요. 거의 좀 음탕한 그림 그리는 친구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어느 고등학교에 나오신 겁니까? 그게 플립북이에요. 근데 핀란드 여권이 고른 식으로 돼 있습니다. 사슴이 이렇게 여권을 넘기면 사슴이 달리는 모습이 애니메이션화되네요. 그러니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재밌어요. 저기 이제 공항에서 스마트폰 보지 마시고 동심으로 돌아가가지고 플립북 넘겨라. 우리 여권에 이런 걸 만든다면 어떤 그림이 좋을까요? 호돌이? 호돌이가 상모돌리기 하는. 괜찮네요. 아니면 다이나마이트도 괜찮네. 그거 제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자꾸 똑같다고 하는 거야. 핀란드가 참 여유가 있는 나라예요. 그래요. 가보셨나요? 네? 가보셨나요? 휘바 휘바 한번 가봤죠. 그렇군요. 누구냐 핀란드 출신 따루라고 있지 않습니까? 따루씨 방송인. 방송인. 따루가 지금은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홍대에서 막걸리 가기로 했었거든요. 아 뭐 봤어요. TV에서. 직접 홍어를 담궈요. 갑자기 따루씨 홍어 담그는. 직접 홍어를 담그면서 얘기를 해요. 잠깐만 옆으로 빠져요. 이것만 얘기할게요. 홍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일 홍어 중에서 맛있는 것이 코예요. 홍어 코. 코쩡백이라고 하는데 제일 먼저 이게 발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홍어 가게에서는 정말 찐 단골에게만 코쩡백이 코를 줘요. 따루가 얘기를 해요. 방송 듣고 오신 분들은 제가 코쩡백이 드릴게요. 제가 사킨 홍어예요. 여유 있네요. 하여간 핀란드 여유가 있는 나라인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권 가지고 뭐 할 게 없느냐. 그러네. 저 아이디어 좋아요. 아이디어 괜찮으셔 봐요. 오늘 뭐 고라니 같은 걸 넣을 수도 있고 우리는. 고라니요. 그리고 자외선을 이용해서 여권의 작품을 그려놓은 국가도 있습니다. 역시 여유 있을 것 같은 나라. 노르웨이 여권이에요. 노르웨이도 참 여유가 있죠. 또 북미 국가 가운데서 참 여유가 있는 국가가 캐나다거든요. 캐나다. 캐나다가 미국보다 면적이 넓어요. 그렇죠. 세계 2위잖아요. 미국보다 면적이 넓은데 인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얼마죠. 3천만 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몬트리얼, 벤쿠버, 오타와 빼고는 그냥 땅이에요. 여유가 있다 보니까 여권 가지 우리 뭐 할까? 하다가 햇볕에서 안 보여요. 여권의 자외선을 쏘이면 홀로그램 같은 게 나와요. 노르웨이의 캐나다예요? 둘 다. 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오로라. 북극 오로라가 등장을 하고 캐나다는 우리는 뭘 보이게 할까 하다가 나이아가라 폭포. 멋있다. 여기 단점이 있어요. 뭐죠? 자외선을 쬐야 돼요. 그만큼 여유가 있는 거지. 나이아가라 캐나다 쪽이겠죠? 그렇죠. 나이아가라는 미국 쪽보다 캐나다가 더 장관이에요. 그렇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거지. 나이아가라를 보실 때는 미국이 아니라 캐나다로 오세요. 그런데 그게 신기하네요. 진짜 그 위쪽에 계신 분들이 여유가 있네요. 여유가 있어요. 그런 여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땅덩어리가 3천만 명이 안 된다니까요. 이런 건 참 특색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여권은 아무리 귀해도 어디 뭐 채소마켓 이런 데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색깔이 딱 전 세계적으로 여권 색깔은 보통 4가지밖에 없거든요. 4가지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홀로그램도 집어넣고 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위조 방지. 그런 기능이 또 있겠군요. 특히 여권 같은 게 표지 같은 게 딱딱하고 무슨 마이크로칩도 들어가 있고 하잖아요. 그 특수 종이를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얼마 안 된대요. 전 세계에. 네. 그래가지고 색깔이 여러 개가 되면 만들기 힘드니까 몇 가지 색으로 통일하자. 그래서 색이 4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핫핑크 이런 거는 기술적으로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호돌이의 상모돌리기 언젠가는 기대해보겠고요. 썬킴 씨와 함께 여권의 역사 알아봤습니다. 썬킴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przypad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